위촉배 전달식이 있겠습니다. 먼저 홍보대사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. 그리고 종영래 장관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기후변화 홍보대사분들은 평소에도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다른 철학으로 환경보호를 몸소 실천해 주셨는데요. 오늘 또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먼저 박지훈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위촉배 가수 박지훈 귀단을 대한민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알리고 저탄소생활 실천을 선도하는 기후변화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. 2019년 4월 12일 환경부 장관 도명래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잘해주신 거 아니에요. 이어서 위촉장도 함께 전달이 될 텐데요. 박지훈님 위촉장 가수 박지훈 이 내용은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정말 많은 우리 기자님들이 와주셔서 앞으로 왕성화 활동할 때에도 많은 분들을 즉각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. 네 자 이어서 가수 원 아 delighted 해